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무부가 2021년도 국가벌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 법 등을 이용해서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직물적 손해 개정안 통과 시도를 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꼽고 있고 또 정경심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 등을 한국 부패의 또 다른 양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198개국에서 발생하고는 인권 그리고 부패 관련 사례들을 수집해서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언론 상황이 아주 어렵다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부패 상황이 대장동이나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까지도 언급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하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공인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의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검열하기 위해서 명예훼손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인권 부패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단체나 그리고 인권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의견을 인용하는 식으로 소개를 했고 이 부분에서 사인 언론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한다고 표현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비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서 댓글을 단 시민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거짓 주장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 등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 안도 논쟁적 이슈로 꼽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하면서 언론들이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아주 더욱더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을 갖고 지금 많은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고 봐지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최고 5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야만적인 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거제께 국회에서 이제 4월달 안에 처리하기로 한 이 검수완박과 더불어서 언론개혁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 범위를 대폭 늘려서 영구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진영에서, 좌파 진영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큰 망신과 함께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해서 이 위신을 추락시키는 상황이어서 갈수록 우리나라는 자유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검지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NGO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서도 이 논란을 다루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상학 형제들이 활동했던 이런 대북 관련 활동 이걸 아직 못하게 했고 그 단체를 해산시켜 버린 이런 것까지 통일부가 나서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말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패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성남의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그리고 조국 장관과 그 아내 정경심의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를 꼽았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습방 사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부패 상황에서 얼마나 조국 사태가 또 대장동 사태가 널리 알려졌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진영에서 영화를 만든다. 그 앞에는 책을 만들었고 마치 조국이 큰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한국의 부패 상황인 것.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국이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러면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당해서니까 당신도 당해라. 내가 당해서니까 다른 사람은 왜 나와 같은 자태를 드러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국의 부부 입시 비리를 정부 부패와 투명성 부족 사례로 다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정경심에 대해서 대학 또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업 지분 1%를 가진 자산운용사인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에서는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사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그러면서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을 거론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도 아주 심각한 부패가 있다는 것을 즉시를 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을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걸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데 이거의 주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고 거기에다가 북한의 인권 상황도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사례를 처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보고서는 자의적 구검 항목에서 6명의 한국인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6명 한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8년 동안 강름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샤 휘터선 민주주의 인권 노동차관부 대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군의주의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억압적인 군의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하는 표현이 들어간 걸 정말 심각합니다. 사인 언론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한다. 표현이 괴롭히고 위협한다고 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대장동 사건과 그리고 조국 부인, 부부, 이 사건의 잔여 입시 비리 사건을 대표적인 부정부패를 보고 있다는 점 조국 관계자들, 조국 옹호하는 사람들 제발 이 사건, 이 뉴스를 좀 보고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성찬경TV